약간 2% 부족한 맛이여가지고 먹고 싶어? 먹고 싶으면은 다시다 한식품 여기 넣어줘 다시다? 아 다시다 한식품 넣어줘 그럼 내가 먹을게 줄게 그리고 어부랑 같이 만들었다고 해 줄게 조금만 이러고 이상한 상상하면 안 돼요 꽤 넣었어요 꽤 넣었습니다 꽤 많이 넣었어요 꽤 많이 넣었어요 기다려 이상한 상상은 어부님이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웃겨 우선 어부야 통 좀 갖고 와 한번 먹고 움직일게 통 갖고 오면 내가 먹고 움직일게 먹고 입속에 넣고 움직일게 내가 그동안 버무리려고 그랬지 먹어볼거야 큰거 큰거? 청경채 아니야? 거의 청경채 비타민은 주세요 비타민이야 이거 비타민 꼭지까지 살아있는거야 진짜 맛있다 다시다가 역시 들어가야 되네 지금 갖고와 네 약간 그거 맛난다 뭐? 머니블루리 맛난다 오오 맞아맞아 야 야 진짜 맛있다 야 야 조심해 뜨거워 뭘 섞은거야 두부 넣었어? 응 두부를? 이게 뭐야 비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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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비듬이야? 비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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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지 여기서 그 맛난다 비빔밥 맛 오 약간 그리고 된장찌개 끓인 다음에 두부 이렇게 부셔가서 말아먹는 그 느낌 나지 맛있지 반찬떡 두부 이렇게 녹는거 처음 봐 응 진짜? 이거 약간 시장같은데 이렇게 해준데 있어 한 번도 안 해줬어 내가 오늘 처음으로 딱 해주려고 비장의 무기로 숨겨놨지 먹어봐야 돼 먹어봐야 돼?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근데 중간 나도 아직 맛보기 전이라 약간 그냥 덜 데쳐져서 좀 매울 것 같거든 이건 뭐야? 이번에는 양푸다구리야 옛날에 먹어봤지? 그때가 좀 다른 스타일이야 된장 스타일 다른 스타일 음 약간 억세다 맛있다 맛있다 양념 진짜 양념이 좋다 이번에 조금 더 데쳐졌으면 좋겠다 양념이 그걸 잡아놨어 근데 이 풀량이 엄청 강하네 더 좋네 근데 이 엄청 강한 풀량을 양념도 세니까 딱 좋다 딱 좋아 맛있게 먹었어 다 비빔밥이 너무 따게 돼 초무침 어 뭐야 반찬도 갖고 오세요 단풍도 성공이네요 맛있습니다 단풍도 맛있어요 오히려 맨날 푹 산다가 요정도 이렇게 약간 좀 살아있는 식감 좋아 하니까 더 세요 약간 깻잎 같기도 하고 그치? 맞아 땡잎처럼 이쁘 맞아 이리 와볼래? 양념은 요정도면 될지 아니면 약간씩 더 추가하는게 맞을지 그거를 어부가 좀 정해줄래? 아주 건조한 스타일로 좀 됐거든 냄새 되게 좋다 냄새가 좋지 많이 드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좀 뭐 이렇게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아우 맞아 비빔밥에도 넣어 먹어도 되고 아우 하핰핰핰핰핰핰 먹으세요 맛도 맛있지 그래도 내가 매워 매콤하고 매콤하고 약간 짭조롬한거 간장은 이제 그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맛술이나 마요네즈를 넣어서 올리고당한테 좀 더 촉촉해질지 이대로 갈지 내가 봤을 때 조금 한 스푼씩만 더 넣어도 될 것 같거든 간은 쎄 그치 그래서 짠기는 더이상 울리면 매운것도 딱 좋아 그래서 약간 좀 단기가 살짝 올라가면 좋을지 단기가 있어야 될거 같아 근데 어부야 이거 진짜 지미차 잘 샀다 냄새가 되게 좋아 좋지 맛있겠지 맛있겠지 맛도리가 나겠지 맛도리가 나겠지 난리가 났죠 왜 안주시는거죠? 기다리세요 됐어 자 봅시다 두세개도 두세개도 세개 세개 뜨겁지 않을까? 애기들 털이 들어간대 뜨겁지 않아? 응 맛있어? 음 되게 근데 부드럽더라 달큰하고 엄청 맵다 이것도 음 맵다 매워 땡고가 들어가서 엄청 매운데? 오 맛있다 단데 매워요 땡고 잘 넣었다 진짜 약간 양념치킨 되게 맛있는데 매운맛 난다 오 맞아맞아 오 진짜 맛있다 맛있는 매운 양념치킨의 단맛 응 아니 나 사실 간장이 훅 들어가가지고 훅 들어가가지고 좀 훅 들어가는데 진짜 맛있다 와 먹어볼게요 어부야 일로 와볼래? 먹어봅시다 꼬부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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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야 될텐데 꼬부시래기 꼬부시래기 맥면같이 생겼다 응 어때? 맛있어? 음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야 맛있다 되게 똑똑한데? 그러게 약간 미역주기랑 또 다른 느낌인데 여기에 설탕 넣어도 맛있겠다 그치? 응 설탕 살짝 넣을까? 옆에 설탕 한번만 해줄 수 있어 어 이거 돈까스 한번 뒤집어야겠다 뭐한거야? 여기 위에 수건이 있었나 봐 응 아이씨 흐흐흐 물 있으면 조심해 하하 설탕은 살짝 너무 맛있을거 같아 그치? 응 설탕은 안 쓰이는데 맛있어 보인다 맛있겠지 오우 어떻게 볼에 묻었다 어때? 좀 더 넣어야 되나? 응 괜찮은데? 약간은 괜찮은데? 음! 아냐 약간 달달해! 음! 맛있다! 맛있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